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입니다. 17일 목요일 밤에 방송된 TV조선의 사랑의 콜센터 60회 방송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방송도 재미있었습니다. 어제는 탑식스가 노래 잘하는 배우들과 노래방 대결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연기 대결을 펼쳤는데요. 재미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배우들의 가창력도 대단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문희경이죠. 강변가요제의 대상을 받았던 문희경 그리고 이현우. 가수이자 배우이자 MC DJ로 활약하고 있는 이현우가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OK KBS인가요? OK 광자매에서 맹연기를 펼치고 있는 하재숙 그리고 간미연이 출연했습니다.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간미연 그리고 김슬기 가창력이 뛰어납니다. 노래 정말 잘합니다. 배우 김슬기 그리고 김범래 바리톤 성량을 갖고 있는 김범래 이렇게 6명의 만능식스와 탑식스가 노래방 대결과 연기 대결을 펼쳤는데요. 결과는 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탑식스가 노래방 대결에서 3대2로 이겼는데 유닛 대결에서 럭키박스 추천권을 말하자면 탑식스가 이겼는데 추천을 어떤 걸 했냐면 승패 교환권을 뽑음에 따라서 승리는 만능식스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노래방 대결은 3대2인데 거꾸로 3대2로 만능식스가 승리하는 걸로 마무리됐는데 어제 방송은 이렇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명웅의 진패는 하재숙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민호의 원픽은 문희경이었고요. 문희경 씨는 오히려 본인들 팀보다는 장민호가 우승하기를 바라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래 이렇게 하는 모습도 재미있게 진행이 됐는데 어제 방송의 시청률은 이렇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이 12.5% 그리고 분당 최고가 15.3%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시청률보다는 다소 올랐습니다. 전주와 전전주가 12.3%였는데 12.5%로 0.2%포인트가 올라서 재미를 더해가고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의 하이라이트 부분은 이 부분도 재미있었습니다. 하재숙이 이명웅의 진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영웅이란 꿈속에서 낚시를 핵수웅 이런 자막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 하재숙 씨는 남편과 함께 강원도 쪽에서 낚시배를 운영하면서 지금 최근에 오케이 광자매죠? 여기서 맹활약을 하고 있고 연기를 하고 있는 하재숙 씨인데 이명웅의 진패님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꿈속에서도 함께 낚시를 했는데 재미있게 즐겁게 지내다가 남편이 깨우는 바람에 망쳤다라고 해서 웃음바다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 정말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하고 이렇게 공손한 모습에 대답하고 눈길을 두지 못해요. 눈 보고 다시 말해봐. 그러자 이명웅이 이렇게 코믹한 모습으로 답변을 합니다. 이명웅 멋있습니다. 이게 이명웅입니다. 많은 팬들이 이렇게 하재숙 씨처럼 이명웅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김슬기는 가족들이 탑식스를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탑식스의 사인을 좀 받아와달라고 해서 탑식스의 사인을 받겠다고 약속하는 장면도 재미있게 진행된 장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어제 대결 중에서 재밌었던 부분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OST의 메들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재미있었고 장민호와 이현우의 대결에서 100점 100점 무승부를 차지하는 부분도 재미있어서 듀엣을 하는 부분도 재미있었습니다. 어제 대결의 첫 대결은 정동원과 문희경이 대결을 해서 정동원이 100점 문희경이 99점을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두 번째 대결은 영탁과 김슬기가 하는데 여기에서는 김슬기가 승리를 해서 1대1 이렇게 대결이 펼쳐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명웅과 하재숙이 대결을 펼칩니다. 여기서는 이명웅이 100점 하재숙이 96점을 맞아서 이렇게 해서 탑식스가 전체적으로 1무가 있었고요. 3승 1무 2패였는데 럭키팍스 추첨을 잘못해서 승부를 교환하는 결과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만능식스가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 재미있었습니다. 어제 김슬기의 노래 실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가창력이 대단하고 또 재미있었던 부분은 김범래의 뮤지컬 배우지 않습니까? 그 가창력, 바리톤 성냥의 가창력이 뛰어났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2차 논과 대결에서 100점을 맞아서 98점을 맞은 2차 논 누름에 따라서 3대2로 결과가 마지막 대결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김범래의 가창력도 대단합니다. 뮤지컬 배우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배우 중에서 노래를 잘하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탑6와 노래방 대결, 연기대결을 펼쳤는데 이렇게 재미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주보다 시청률이 조금 올라갔다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목요일 예능에서는 당연히 지금 시청률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60회 동안 목요일 예능에 사랑의 콜센터가 잠시 금요일로 옮겼다가 다시 오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시청률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게 사랑의 콜센터인데 이렇게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9월 12일 여러분 아시죠? 탑6와 TV조선, 뉴 에러 프로젝트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에 사랑의 콜센터, 뻥숭아 학당은 지속할 수 있을까? 이 방송을 하는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이렇게 12%, 3%의 높은 시청률을 찍고 있는 사랑의 콜센터를 중단한다? 있을 수가 없죠. 방송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시청률을 찍고 있는 이 방송을 계약이 끝난 이후에 과연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이 방송이 9월 12일을 전후로 해서 종료될지 종영이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할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명웅이 어느 기획사와 어느 기획사와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콜센터나 뻥숭아 학당이 지속되느냐 아니면 중단되느냐 이렇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문 말하자면 기정사실과 같은 소문인 이명웅과 CJ와 고액의 100억의 계약을 맺는다면 사랑의 콜센터, 뻥숭아 학당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명웅의 스케줄 관리권이 CJ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6명이 다 사랑의 콜센터나 뻥숭아 학당에 출연하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사랑의 콜센터나 뻥숭아 학당 팬들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이렇게 높은 시청률을 찍고 있는데 종용을 하는 것도 팬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높은 시청률을 찍어서 팬들이 좋지만 9월 12일을 전후로 해서 과연 이 사랑의 콜센터가 종용이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방송이 될지 하는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 방송된 17일 밤 10시에 방송된 TV조선의 사랑의 콜센터 60회 방송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구전녹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구전녹삼 90호 한 박스를 시중 가격에서 가장 낮은 26만 8천원에 공급해 드리는데요. 이 같은 가격은 온라인을 포함해서 전체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으시면 관계자가 여러분의 구매를 도와드립니다. 구전녹삼을 구입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이명웅의 사진 모음집 10종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명웅의 굿즈도 선물 받으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